제서지 DNA 띠 Trop 기분이 이상하네요 심정은 저는 그냥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얼마 전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 저는 분명히 굉장히 즐거운 자리에 있는데 왜 안 웃고 있지 내가? 그래서 친구들이 야 좀 웃어 이랬던 기억도 많은데 그냥 굉장히 차분하고 오히려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편한 느낌도 있고 역기적인 그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작품이니까 굉장히 신경도 많이 해서 모든 면으로 신경을 많이 쓰기도 했고 촬영하면서 혹시나 염장이 나오면 어떡하나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여자한테마다 이렇게 피멍이 든단 말이에요 정말 시끄럽게 펄둑에 멍이 들어가지고 처음엔 잘못 봤나 했는데 정말 피멍이 시끄럽게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찍어가지고 간대님이랑 보내줬었는데 정말 마음도 이쁘게 다음날 바로 약을 선물해 줬어요. 어머니께 너무 미안한 거예요. 금쪽같은 아들 몸매에다가 이렇게 멍을 들고 피를 나게 해가지고 근데 또 아예 내색을 잘 안하고 워낙 창업성이 없고 성실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부하얀 같은 경우는 그냥 길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 있고 건강이면 잘 갔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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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